벗어나거나 앵글로 들어가는 이런 것도 2 이행시 준비해보라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이런 건 어떨까요? 강 강력한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배우 이강입니다 2020년은 더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이강 기억해주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!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장범준 노래 네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엔 식탁에 모두 뭉쳐있지 그게 놀라 어떻게 뭉쳤을까 그게 놀라 영양과 맛이 똘똘 뭉쳤다 그게 놀라 이상입니다